아버지한테 미국 지사 간다고 했다며? 네. 곧 인사 이동이 있어서 발령 받아 가려고요. 나도 처음엔 유란이랑 너 몇 년 나가 있는 거 반대 안 했어. 1, 2년만이라도 나갔다 올게요. 그동안 힘든 일도 많았고 좀 지쳤어요. 어머니께서 아버지 설득 좀 해주세요. 너 힘들었던 거 알아. 하지만 너만 지치고 힘들었던 거 아니야. 아버지도 나도 우리 모두 다 지치고 힘들었어. 알아요. 가족을 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저한테 시간이 필요해서 그래요. 아버지랑 나는 시간이 별로 없어. 오래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. 아버지가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.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